그래서 인버전 상태라는 것은 아까 지금 거기서 보면 자 게이트 옥사이드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전극이죠 게이트 옥사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 그래서 이 P 섭스트레이트 인데 얘들이 지금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하고 있죠 억셉터하고 뿌리홀 그런데 이 표면은 게이트가 지금 충분히 전압이 커져서 블랙밴드 전압보다 많이 플러스가 되고 어떤 임계 전압,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더 커졌어요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게이트는 0V, 벌크는 0V,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더 커지면 요쪽이 이제 디플리션 영역이 충분히 커서 여기에 실리콘 전압이 2파이헤프보다 더 커졌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프리 일렉트론이 어떻게 생겨나면은 얘들은 게이트가 불었으니까 여기에 큰 일렉트리 빌드가 있어서 게이트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옥사이드라는 장벽 때문에 못 건너가서 거기 막혔죠 그리고 벌크 쪽으로 갈 수 있나 살펴봤더니 이 실리콘 포텐셜이 너무 커서 마치 PN 장션, 리버스 바이어스트 PN 장션처럼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이너스인데 이렉트리 빌드가 이렇게 이 실리콘에가 이쪽으로 가해져 있죠 자기는 이렉트리 빌드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2파이헤프를 극복하고 디퓨전되어 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리 일렉트론들은 표면에 그냥 갇혀 있다 이게 인버전 채널이죠 그래서 이 인버전 채널이 N타입이 된거죠 이걸 따져보면 이게 N타입이다 벌크는 P타입이었는데 이 표면이 N타입으로 바뀐 거죠 그게 채널 인버전이다 그래서 채널 인버전을 이용하면 그게 저기 우리가 소자들이 정기적으로 격리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N모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P뿌라스는 어디 있는데 P서브죠 자 여기가 다 디플리션 됐어요 디플리션 디플리션 되면 정기적으로 격리되는 거죠 그냥 역시도 얘가 정기가 못 올라오고 근데 여기는 브리 일렉트론들이 있어 채널이 자기가 저 여기 브리 일렉트론이죠 인버전 캐리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소자하고 옆에 소자하고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옆에 또 N모스가 한 개 더 있었어요 오 소리 N플러스군요 N플러스 N모스가 한 개 더 있었어 그럼 걔도 보면 이 디플리션이 되어 있죠 자기가 디플리션이 되어 있는데 이 디플리션 영역 안에 이 브리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비록 P서브는 공통이지만 얘는 공통이요 다 모든 데 다 공통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N플러스 어떤 소스 혹은 드레인 장션하고 이쪽에 있는 건 정기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채널 인버전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자끼리 격리가 되어 있다 디플리션 영역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 거죠 이 디플리션 영역이 이 소자하고 섭스트레이터를 격리시켰고 이 디플리션 영역이 이 N플러스 노드하고 이 섭스트레이터를 정기적으로 격리를 시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채널 인버전 컨디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려면 이거는 채널 인버전의 에너지 밴 다이그러미인데 그래서 채널 인버전이 모스 구조가 꼭 PN 장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PN 장션하고 이 모스 구조 게이트 옥사이드 P 실리콘 이 구조를 보면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PN 장션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그냥 뭐 리버스 바이어스 혹은 제로 바이어스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PN이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에 Free Acceptor, Free Hold, Donor, Free Electron 중간에서 Donor, Electron을 만나버려서 디플리션 영역이 딱 생겨있죠 여기가 디플리션이에요 디플리션 왼쪽 오른쪽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영역인데 근데 디플리션 영역 자체가 이렉트리 필드를 만들어내니까 여기 있는 프리 홀들은 더 이상 못 넘어오게 막고 있고 여기 있는 프리 일렉트론도 이걸 못 넘어가게 막죠 그 막는 게 이거의 실리콘 전압이 2파이 에프가 되면은 서로 디퓨션 못 되죠 백 바이어스 걸면 더 마이너스가 되면 2파이 에프보다 더 커지면은 얘들이 도저히 못 넘어가죠 디퓨션을 못한다 그래서 못하니까 얘들이 이제 가만히 있죠 보드 바이어스 걸면 이 배리어가 낮아져 가지고 보드 바이어스 걸면 이 배리어가 2파이 에프 빼기 VD VD가 플러스 면은 얘가 많이 낮아지죠 VD가 플러스 면 그러면 서로 디퓨전대가 흐르죠 근데 리버스 바이어스나 VD가 마이너스 제로 바이어스 VD가 제로 그때는 디퓨전이 안되고 서로 전류가 늘어져요 MOS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게이트 쪽에서 내가 플러스 전압을 맡겨가 엠모스에서 그러면 옥사이드 전압도 걸릴 것이고 실리콘 전압도 걸릴 것인데 이 실리콘 전압이 2파이 에프보다 더 대게 이 플러스 전압을 막 주면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브리호라고 여기는 중간에 디플리션 됐죠 이쪽에 있는 브리 일렉트런들이 이거 마치 N타입이다 그치 N타입이었을 때 M타입 얘는 P타입 얘가 2파이 에프가 되면은 여기 브리 일렉트런들이 이쪽으로 디퓨전을 못하죠 디퓨전되는 게 배리어가 너무 높아가 못 가죠 그래서 이 MOS 인버전 상태가 리버스 바이어스드 PN장션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 채널 인버전 상 스레시홀드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2파이 에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지금 게이트 옥사이드 실리콘 지금 이 P실리콘이 0볼트에 가 있다 0볼트 게이트 벌크 전압이 스레시홀드가 되려면 인버전이 되려면 인버전 조건 채널 인버전이 되려면은 실리콘 전압이 2파이 에프보다 커먼 디퓨전을 막아서 인버전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벌크다 얘가 VGB 그러면 이게 옥사이드 전압 빼기 실리콘 전압인데 그게 이제 플랫밴드 상태에서는 다 영향이에요 플랫밴드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플랫밴드 전압이 뭐냐 하면 플랫밴드 전압은 워크 방션 차이다 그치 게이트 워크 방션 버밀 레벨하고 베큐 레벨 차이 실리콘 워크 방션 그래서 아까 대체형 보면은 이게 2분의 1 2G 더하기 파이 에프 이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거 나눌 Q 이게 마이너스 1볼트쯤 된다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1볼트 그게 플랫밴드 전압인데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그 이걸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그래서 얘가 2 파이 에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렉트리 빌드를 그려보면은 음 자 이렉트리 빌드를 그리면요 제로 게이트는 제로에요 이옥스 일정하고 차지가 없어서 이실리콘 이렇게 되는거에요 표면에 차지가 없으면 이실롱 옥스 이옥스는 이실롱 실리콘 이실리콘이죠 이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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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에서 갑시다 이실리콘 농도 액셉터 농도 Q&A 나뉘 입실용 실리콘 이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이 관계를 다 동원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threshold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threshold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reshold 전압은 2분의 실리콘 곱하기 xd 이꼴 2파이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버전 일렉트로 도망을 못감으로 그리고 아까 있었죠 입시롱 실리콘 나누기 ddx 이꼴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은 입시롱 실리콘분의 q 도핑농도 그래서 xd 가 구해지죠 그럼 입시롱 실리콘 값이 구해져요 자 입시롱 실리콘이 얼마가 될까요 xd 를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구해지고 그러면 입시롱 실리콘이 나왔다 2파이프 이식으로 그러면 입시롱 옥스 식이 나오죠 왜냐면 입시롱 옥스 e옥스 이꼴 표면에 전화가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v옥스가 나왔다 그러면 threshold 전압이 당장 나오죠 threshold 전압은 아까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실리콘 전압 더하기 아까 옥사이드 전압 옥사이드 전압은 감마 스퀘르트 디플리션 차지 나누기 c옥스 에요 qna 이게 뭔가 하면은 이항은 아까 디플리션 차지 나누기 c옥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옥사이드 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시옥스 전압이 나오죠 게이트 벌크 전압이 이 전압보다 크면 실리콘 전압이 2파이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채널 인버전이 된다는 거죠 게다 게다가 게다가